아니 지금 담배를 피려 나왔거든요 새벽 4시에 근데 정말로 황당한 게 딱 4월 4일 4도 거기에 새벽 4시 44분에 이걸 켠 거예요 지금 대박 지금 46분 2분 지났는데 사진으로 찍어놨어요 내가 너무 황당해서 딱 켜니까 4시 44분 4월 4일 지금 영상 4도 와 대박 뭐 이런 일이 다 있냐 이런 경우도 있긴 하네요 나도 나도 깜짝 놀랐네 4도씨 골 때리네 오늘 오늘 나 조심해야 될 것 같아 불안해 죽겠네 골 때린다 일단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자 2 2 2